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집의 평수가 좀 늘어났고요 집의 평수가 늘어나면서 그래도 좀 여유있는 공간의 활동으로 머리도 식히고 혼자만의 고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어진 환경과 음악을 조금 더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양질의 환경이 주어졌고 이렇게 좋은 멤버들을 만난 만큼 한국에서 좀 더 최고의 밴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욕심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갖춰진 모습에 이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저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보여드렸을 때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그랬던 부분들로 설렘에 좀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데뷔 앨범이 되게 저는 잘 뽑혔다고 생각이 들고 진짜 저희의 어떤 출사표 저희의 명함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여러 장르를 도전을 할 거지만 처음에 되게 다양한 이런 저런 장르를 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